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대가 저 억지로 물러날 걸 두고두고 말하게 줄 수도 있어 차가운 내 표정이 더 시간만 가고 있는데 정말 답답하네요 baby baby 오 그댄까나 지나쳐간대 또 난 신경쓰지 않아 거의 알아 봐 그날을 못만라 안달라는 남자아줌말라 그날을 못만라 그러니깐 더 불러줘요 난 방금 숙녀라고요 사실은 나 그대를 기다려주고 있는걸